아 그러면은 어차피 둘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 그랜드 큐브 세트를 6개 사 그게 먼저인거 같아 그래서 30% 30% 30%잖아 던져가지고 둘 다 일단 유니클 만드는거지 그게 맞겠죠 이게 바람직한거 같아 6개가 나오잖아 6개 안에 발리면은 좋은거고 망하면은 답도 없는거고 아 이거는 효과음을 틀어줘야지 그게 맞는거 같아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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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성공 아 아 개소던데 아 일단 이거부터 큐브를 해볼까 아 안좋아 스프링 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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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궁금하다 뚜뚜어보고 싶다 각이 넘나야죠 아.. 별거 없어.. 이거.. 어쨌든 레전으로 올리긴 해야돼 아 근데 애매하게 3줄 뜨면 어떡하냐 유전들이 이런거 나오잖아요 30 30 30 이런거 나오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이런거 나오면 어떡해 나중에 아 안가 레전들이 갈 생각을 안하던데 아 쉽지 않아.. 다 쓰는건 아니겠지 자 이제 60개째 들어가네요 다 쓰면은 레전드리에 가야되는데 50개 쓰면 가지않나? 아닌가? 아.. 아.. 쉽지 않네.. 아..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런데.. 무십겠지.. 너무 안가는거 아냐? 지금쯤이면 가야될 때 되지 않았나? 아 얘가 아닌가 일단 블랙효부를 좀만 더 사보고 블랙 유잠을 발라봐 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딨어요 아 아깝구나 어 벌렸다 아 그냥 각인을 사자 빠르게 갑시다 얘가 갈 징조구만 아 둘 다 안간다 어떡하면 얘 둘 다 안가는데 어 아 이거 나쁘지 않다 아 벌써 백헤드 제네 이제 아 위에꺼 좀 아쉽다 아 위에꺼 좀 아쉽다 연주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연주님 고맙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둘 다 안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데 25 아 걸 생각을 안해 열호로 가자 120개 썼는데 하나도 레전을 못보냈어 정답 흐허헣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건데 아 아깝다 아 안올라가 진짜 어떡하냐 죽어도 안올라가는데 안올라가 레전을 안가 너무 안되던데 올라갈 생각 전이 없는데 와 150 이게 150겠지 아니야 어우 너무 안가는거 같은데 안가는데 안가는데 저주먹었는데 안가 레전을 안가 아 레전 안가던데 아니 지금 만들어도 개선하는데 나올 생각도 안하네 왔다 채널이 문제였구만 채널이 문제였던건가 아 레전 보내기 너무 예쁘네 흐흐흐흠 공 18% 그냥 쓸걸 그랬나봐 그러지 개안가 답도 없어 답도 없어 저 몇개 저 몇개 썼어요 다 쏟아무웠잖아 이제 아 에디도 해야되는데 에디도 해야되는데 아 왜이렇게 안가냐 너무 안가는데 너무 안올라가 너무 안올라가 안올라가 올라가라 어 맞다 다 이겼다 흐흐흐흐 어우 왜이렇게 썼어 사 자 83 24 232개 와 232개 쓰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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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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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오네 또 나올 생각도 안하네 아 아깝습니다 방방 덱스 방방 덱스 아 다른거 붙어봐 아 벌써 한세트 넘게 썼네 아 제일 좋은거 000이 제일 이상적이긴하지 와 20 20은 좀 심하대 방공 덱스 방공 덱스 아 덱스 30% 5 아 10 나는 보보공보다 솔직히 000 나왔으면 좋겠어 하하 욕심인가요 이제 캠핑 구멍 섬 저걸 생각을 안하네 어떻게 하면 좋니? 벌써 12개밖에 안 나왔네 아 답도 없다 답도 없으으으으 아 다 썼어 다 썼어요 이거 어떡한거니 에디 해야되는데 에디 못할거 같은데 아 진짜 개빡세네 무기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에디 해야되는데 에디 아직 못했는데 에디는 어떡하니 이래가지고 다 썼어 50.. 50얼마 있었던거 같은데 아 댐댐홀은 좀 쓰기 부담되는데 그지 3줄 욕심까지는 없는데 공격력이 2줄 뜬걸 쓰고싶은데 차에 쓸거면은 그게 욕심인가 아 안나온다 다 썼어 아 보보락이 진짜 많이 나오네 아 보보락이 진짜 많이 나오네 아 다 썼어요 50만원 넘게 있었는데 레전만 2개만들고 아무것도 못만들었네 망했는데 아 아 진짜 개망했다 매포 쓸수있나요 다른 캐릭터를 갖다가 다 썼어 다 썼네 아 다 못다잉 에디도 해야되는데 아 빡빡한데 아 기억난다 아 기억난다 뭐가 기억나시나요 아 제가 바이퍼 아 4900원밖에 안해 아 안팔렸어 다시 랩 파는 사람이 없나봐 4800원 확 떨어졌어 어 다 고래 못하겠는데 아니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떨어지네 와 4700원은 좀 심한데이 와 4700원은 좀 심한데이 에디도 좀만 사볼까 에디셔널 키워보고 아니야 아니야 윗잠부터 하자 하나씩 하자 아이고 아이고 옵션 띄우고 싶다 이거는 써야될 것 같지요 그지? 이거는 써야될 것 같다 이게 문제네 아 이거는 세줄 띄워야지 어 이건 두줄 못쓰지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건 세줄 써야지 아 아 적당한 옵션 나오면 아아 아까워 공격력 나오셔도 좀 아쉽긴 했을 것 같애 이거 돌릴게요 이거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것도 아 애매하다 짜증난다 아 나 애매하다 너무 애매한거 아니야? 3039라가지고 아 애매하네 아 너무 애매한데? 일단은 에디를 뚫어봅시다 일단은 에디를 뚫어봅시다 저감에서 내게서 한 번 실패했어 아 애매하다 저감 저감 아 어디가 일어난다 ㅋ 아 저감 그렇게 저기 넓 저감 진짜 안되네 6장 쐈으면 끝내줘 아 안되는구나 진짜 끝내줘 그만하고 싶어 어 됐다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AP 각인은 싸우자 2개 사야 50%니까 2개 사야 아잉 아니 성공하면 좋은건데 왜 실패하길 바라는 이 아니란 뭐지 엠브를 보조를 먼저 해야겠다 제발 에디셔널 큐브라도 좀 잘되게 바랍니다 아 큐브 운이 없냐 나는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안하네 안올라가 올라가셨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큐브 운이 없는데 다 날려먹겠는데 아 오늘 운이 없다 안 돼 안올라가 큐브 운이 없스 아 큐브 운이 너무 없는데 포인트 54,000원 큐브 운이 너무 없네 아 오늘 되게 안 되던 날이더라 안 돼야 되나 아 아 엠블부터 할거야 아 근데 이건 교활을 하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안올라가서 다시 돌아가 아 아 잘 안 돼 좋았다 킵 아 킵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쌍대전 쓰고 싶다 쓰고 싶다 쓰고 싶어 쓰고 싶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날려먹었어 아 킵할거라 아 다 날려먹었잖아 아 너 저 없어요 큐브 이제 아 어떡하냐 돈으로 사기 좀 오반데 아 돈으로 사는거 좀 오바인데 얼마야? 12억 2천이면 비싼거 아니야? 5억도 사네 30개 세트고 그냥 사서 합시다 빨리 끝내고 싶다 내일 하고싶다 메포가 없으 015% 나오면 멈춰야지 뭐 방법이 있나? 그렇지? 그러다 레전 가는거고 그러다 에디 030% 나오는거지 하하하하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아 마력 15% 아 이렇게 마력처럼 생겼네 마력을 띄워야될거같이 생겼어 아 아 나 직작하는거 돈 너무 많이 드는거 같애 그치? 아 제로보다 더 심한거 같네 아 안나온다 아 아 매수로 사고하는거 너무 손해가 되가지고 부담별에 아 다음에 다시 할까 아 일단 킵할까요 요정도만 해놓고 다음에 또 다시 하자 무기 나왔을때 그때 이어서 합시다 지금 여기서 돈을 더 사고 하면은 무기하기가 좀 빡셀거 같으니까 요렇게 일단 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는걸로 합시다 오늘 너무 안된다 큐브가 거진 100억을 썼는데 레전드리 2개하고 100억이라니 150억은 썼겠구만 끝 여기 일단 킵